안녕하세요. 저희 리사이더에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말할게요. 한국어로 읽어주세요. PPT에서 읽어주세요. 제가 피아노 레슨을 팬데믹 이후에 여기 지민이하고 성민이 어머님 되시는 분이 제 친구, 기도짝인데 집사님이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하셨을 때 제가 비전이 없어서 거절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부족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피아노를 너무 즐기고 그리고 또 실력도 많이 내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비록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지만 저는 그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연주할 때 그 노래가 참 아름답거든요. 돈도 벌고 음악 감상도 하고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넘겨주세요. 퍼포먼스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셀폰은 다 꺼주시고요.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에 포커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만 저희가 큰 박수를 칠 거예요. Before performance, after performance. 근데 보통 학생들이 세 곡이나 두 곡을 연주하거든요. 그러면 세 곡을 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큰 박수로 이렇게 두 번만 박수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플레이어, 우리 성민이가 연주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트로피를 받을 거예요. 그룹 포토를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포토를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안내 말씀드렸고요. Alright. Let's enjoy the music. Our God created for us. Hello, my name is Audrey. I'm going to start third grade. I hope you enjoy my performanc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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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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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ñor, my name is Chloe I am in fifth grade 지금 practice has been a little bit tricky, but I will do my b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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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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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안녕. ,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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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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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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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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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